일단 전투를 하러 가겠습니다. 아 깜짝이야! 일단 상점으로 가가지고 요새 좀 안 해가지고 와 M16밖에 없네 아 사진 보지 마요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문을 이거 왜 자꾸 저기를 아 됐다 방제를 바꿔야겠어요 방제를 바꿔야겠어요 아 또 첨을 뭐하지 아 또 첨을 뭐하지 아니 왜 이게 기간 만료래 아 얌얌이님 어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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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 얌얌이 여러분 수류탄 펭귄 해야겠다 어 진짜 800번째 돼가네 저 갑니다 친구 호빵님 있고 손톱님도 있고 탱구님도 있고 박퀵님도 있고 다 있다 지하철 일단 가봅니다 지하철 일단 가봅니다 어 오우 소리가 너무 크다 너가 이거 토큰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만들게요 게임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어 유투루와 서든어택 비밀번호는 1122 됐다 유투루와 서든어택 1122 갑니다 죽었어요 머그님이 호빵님이신가? 아니요 저 손톱이에요 아 어 손톱님한테 새끼라 했어요 아니 아니 채팅 채팅장 채팅장 박희님이 손톱님한테 욕했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? 누구 무슨말씀 억울합니다 자 갑니다 아 소리가 작아졌어 다시 켜야지 아 저 마이크 소리 너무 커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줄이면 돼요 아 네 아주 좋아요 아 길 길을 가자 아 탱고님 레드야 너무하네 우리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라이언 노업님 누나 왜 불러요 방 만들어야겠다 만들었어요 오세요 여섯명이 우리야 다섯명이구나 어 이 게임 입장도 간다 아 지금 내가 이 마우스가 잘 소리가 건드려져가지고 자 레드 갑니다 저 달방 올라 아 달방 올라왔는데 죽었다 왜왜왜 누구있어? 네 달방 안에 숨어있어요 어디에 숨어있어요? 위에 올라가면 책방 책? 책방 오른쪽이요? 누나 왜 불러요 자꾸 저거 저거 너에요? 네 어디서 때렸지 오른쪽에서 했어요 아까는 근데 갔을 수도 있고 아직 있네 자 처음에는 좀 그런거에요 좋아 우리 아무도 1킬 못했어 심각해요 아 웃으면 안돼 1킬하면 1킬 못했다고 아니거든요 아 1킬 못했다 다 때렸는데 아 2시간에 소리질런도 엄마 아빠 안깨는 집이죠 어! 어 푸오오오옷 제꺼 누나 vur 좀 낮춰주세요 нак 그럴 새가 없 Sonic 회피 smoking 호팡님?? 오지만 rf 아 라이언 노엄 송종기 하세요 듣고 나가셨으라나 철업님 반가워요 바퀴 하나 둘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사이렌 오더에요 쩜쩜쩜 어 호빵님 잘한다 1대6이에요 호빵님 으흠 어허허허허 아니거든요 그랑실링 사이렌 오더 잘하거든 뭐지 그거 사올만 해보세요 아니에요 이제 잘해요 잘하지 않습니까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 뭔 소리야 자 저 달방 갑니다 저 달방 갑니다 아 블루 너무 잘해 아하 대박 헐 이러니 우리가 지지 땡곤님 화이팅 딸기 어떡해 우리 진짜 답없다 호빵님 화장실 갔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언니 한국 옆에 있으신데 그러게 진짜 무슨 백고동소리가 나네 오오오오 아 우리 우리 저기 같이 B로 갑시다 갑시다 다같이 아 제가 밖으로 갑니다 내가 지자척 안 내가 지자척 안 내가 지자척 안 오오오오오 아 무서워 아 아 아 진짜 죽었어 네 네 아 아 언니 가지마세요 그냥 제가 탱고님 탱고님 뒤에 가는데 잠깐만 누가 있어 아 얘네 너무 잘한다 샤넬님하고 호빵님 아 아 진짜 아 아 윤디님이 방송 보고 따라왔다고 아 아 근데 우리 너무 못해 아 아 못해서 재밌습니다 아니야 잘해야돼 우리 다시 A 지하철 위로 가봐요 A 지하철 폭 폭 폭 아 진짜 아 그 별들이야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손타민 내려와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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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샷콤드 너무 잘하고 아 아 짜증난다 박희님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아 이거 봐 이거 봐 안 된다니까 너무 잘해 여러분 블루가 너무 잘해 호빵님 뭐 하세요 다 같이 이지 서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나 딴 데 갈게요 내가 다시 방 만들게요 다시 오세요 아 앞집 꼬맹이니 침투 하세요 아 유출은 내가 화이팅인데 언니 저희가 블루 할까요? 아 그러자 그러자요 아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박희한테 반말하던 게 습관이 되가지고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됐나? 게임 시작할 수가 없어 아무튼 안다 어 호빵님이다 아 아 여보세요 아 우리 너무 못해요 아 토크한 드론을 아 그거 아 진짜요? 아 네 자 설연 화이팅 왜 웃죠? 아 왜 안 돼 아 맞다 언니 그 네 그 맵도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방송에서 왜 우선 펴면 그 투명인간 되는 거 아 아 그거 너무 무서워 아 그거 바꿔볼까요? 내꺼 완전 신세계였는데 그거 뭐였지? 이 뭐였어? 그 모든 맵에서 어디였죠?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아 방장을 아 방장을 줘보시겠어요? 아 방장요? 네 드릴게요 저 답답하대요 어 어 강대퇴장이 아니라 어 누구 강대퇴장이 있어요? 놀래라 박희님을 내가 강대퇴장 감사합니다 그 맵 뭔지 알아요?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혹시 놈놈놈 아니에요? 어 아 맞아요 아 윤디님이 써주셨다 아 역시 잠시만요 알려줘도 못 찾겠다 사람이 안 알 아니야 이거 맵 바꿔 볼 거예요 못 찾는다 욕망입니다 아니에요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어 놈놈놈 아 됐다 아 나도 여기 가볼게요 일단 해봐요 이거 진짜 특이한데 시작해봐요 아 잘은 못하겠는데 아 해봐요 이게 박희 뭐 할 거예요? 저요? 저 뭐하지 나 간다 간다 이렇게 말로 다 알려줬어요? 어 아 저는 그냥 누나 뒤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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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아 빨리발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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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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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오세요 벌써 서일치를 자 여러분 봐봐 봐봐 아 힘들랑 무서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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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다 우리 이긴다 우리 이긴다 안돼 왜왜왜왜 왜왜왜 안돼 지금 저 안보이는 거예요 오지마아 가면 되겠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박희님 죽었습니다 우와 아아 다 왔는데 아 네 저는 투명우산을 쓰고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도 투명해야겠다 같이 투명? 같이 투명? 할 수 있어 네 자 이분 우리팀 아니지 응? 송천농다미 송천농다미 네 저희 팀 저희 팀 아니 그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이지 네 모르는 사람 그게 뭐지 이거 보라색 발자국 이건 뭐지? 그 상대팀 상대팀 어 어떡해 어딨어 오? 오 이거 저기네 어 저거 아니네 어 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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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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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발자국 따라가 아 근데 발자국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 너무 못 썼어 아 아니 하이팅 오오 샤넬님 이거 하셨네 아 샤넬님 화이팅 탱고고 어 무슨 소리가 난다 왜요 왜요 아 왜 나 왜 아 깜짝이야 아 이게 재밌더라구요 그죠 아이 진짜 신세계 여기 사람이 많아져 우리팀이 같은팀이 돼야 재밌는데 은근히 tiny 네 어 어 이게 우리팀이 이렇게 숨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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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? 오! 1억이 있으니까! 왜왜왜왜! 아, 다른 분이구나. 아, 깜짝이야. 나 좀 알려줘. 오!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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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아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, 난 쏘! 총을 쏘! 로그! 아... 쓸모가 없어. 바퀴도 숨는 거예요? 이러면 이제 바퀴 숨어져서 안 보이고요. 이분은 뭐지? 행군님 들리시나? 바퀴 숨었어요! 어떻게 알았지? 우와... 풀렸어, 풀렸어. 숨은 게 풀렸어. 아... 폭탄, 폭탄. 아, 아깝다. 강배림, 블루 화이팅이라고? 누가 그랬어요? 이거 끝나고 우리 다 같은 팀을 해야 돼요. 아, 이번에는 꼭... 자... 저 딴 거 해볼게요. 이거 진짜 웃겨. 자, 제가 벽을 싸드리겠습니다. 배달 왔어요! 어! 배달... 아, 진짜... 철가방밖에 하는 게 없어... 철... 뭐야? 어, 호빵님 너무 잘해. 어딨어? 저 비에 있었어. 어, 숨고 간다. 헉! 이분 숨어서... 이분은 뭐지? 헉! 호빵님 조심해, 뒤치기! 안 돼! 아, 손톱님이다! 오, 좋다! 어, 이분 혼자 남았다. 헉! 불로 봤다. 어, 어! 어, 어! 어, 어! 오, 대박, 대박. 숨는다. 호빵님 그... A 쪽으로 갔어요. 저기요! 방풀하지 마시겠어요? 근데 A 아닌가요? 저 방풀 아니에요! 아, 그래요? 저희 팀이... 저희 팀 죽는 걸 봤어요? 아... 아, 미안합니다. 제가... 제가 이렇게 방풀을... 제 생각대로... 남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... 어? 우리 갔지? 방풀에 예민하신 분... 어, 설이... 맞는데? 설! 아, B로 갔나? 네, B예요. 어, 여깄다. 아, 이 사람 숨는 거 있구나. 아, 이 사람 숨는 거 있구나. 아, 맞아, 숨는 거예요. 어, 그... 이 사람 너무 잘한다! 이 사람 너무 잘한다!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! 탱구, 탱구! 아, 탱구! 아, 탱구님이 했어! 아, 탱구님이 했어! 아니, 저 방풀 안 해요, 헤나 언니. 어, 탱구님 진짜 안다. 탱구님! 똥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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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뭐하지? 나 너무 못하는 거 같아. 아, 근데 그 철가방은 너무 웃긴 거 같아요. 아, 근데 그 철가방은 너무 웃긴 거 같아요. 어... 난 빠르게 가겠어. 뛰는 놈은 엄청 빨라요. 탱구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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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왜, 두 명이지? 여긴 있다. 어어,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헬! 헬! 어! 허! 허! 허!어! 허!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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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!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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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으아! 샷파리! 아 무서워.. 아 숨차.. 아.. 아아.. 에? 아 진짜 잘한다.. 제 목걸이 들리세요? 네! 들려요! 누구세요? 어 이제.. 이제야.. 허팝님! 아 배 아파.. 그 서있는 거 뭐예요? 그거.. 하.. 있는 거 하면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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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 아 죽었다 A 들어왔어요 당황했네요 아아 샷을 못해.. 아 나 배 아파.. 아 나 클렸다 배 아파요 도마 이러낼.. 도마 이러낼.. 어? 이거 이거야? 아 진짜 배 아파.. 신기하다.. 워우! 그렇지! 신기하네.. .. ESPOP 어머 웬일이야.. 저 화장실 좀요! 어! 어! 어우 호빵님 잘해 호빵님 네? 저희 팀 A 설대 있어요 A 설... 설대에서 설치 중... ㅎ 어머? 호 Q, 왓좋아 어디요? A에요? A franc. A다 A다. 바닥에 발자국 보세요. 오디지? 오. 좋아좋아 해차 해차 해착 나이스 다행이야 오! 아 주셨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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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우리 기지에 두 명 자고 있어요 아 나왔다 이거 트루님은 튕겼고 벵린 수류탄 만료됐네요 헤나님 아 저 두 명 너무 잘해 아 왜 안 돼 아 지금 방송 보는 분들 모르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 그러구나 아 왜 모른다는지 이제 알았다 원래 몰라 어디에요 호빵님 저 여기 그 바깥에 계시죠 위험해 위험해 아 제발 제발 가까이 와라 칼로 치는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놈 너희놈 안 돼 아 두 명이나 있어 너무 많아요 아 안 돼 안 돼 제발 여기 어디냐 어디요 안 돼 칼로 이길거야 아 아 아까워 얌얌님 닉네임 바꾸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까비 닉네임이 우리방 닉네임이어야 넘나 좋은것 와 잘한다 아 끝났다 끝났어요? 네 오셨네 끝났어요 갔다 이제 우리 같은 팀이에요 아닌가 어느 쪽에서 하실거에요 몰라요 레드? 나 블루러 갈거야 상관없어요 박희님 자리 하하하하 아 박희님의 방장이니까 해볼까요 군포님 군포님 우리 팀 아 우리 아니고 강퇴해야겠다 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저 술을 탕 기간 말려됐대요 아 그래서 그럼 술을 탕 아 언니 그거 자랑해 주세요 뭐요? 제가 드린 사탕 하하하하 어 내 사탕 아 잠깐만 시작했어요? 아니요? 어 저도 사탕 드렸는데 어 사탕 어디갔지? 받았는데? 안돼 어 내 사탕 누가 먹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기간 있나본데? 지났나보네 왜 요 하루짜리였나봐요 응? 그러면 있어야지 안썼는데 3일 3일 그게 아마 화이트데이 때만 쓰는 거였나봐요 아 뭐야 내 사탕 그 사탕 3일 3일인데? 그 3일 동안 쓰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 아직 안썼으면 괜찮지 않아요? 아 받아 놓으셔가지고 없어서 아 언니 근데 다시 드렸어요 어디요? 하하하 선물 안 없는데 없는데 없어요 사탕 안돼 텅 텅 아 토크온 방 늘렸어요 늘렸어 아 늘렸어 없어 내 사탕 누가 먹었어 괜찮아요 고고 캐서리님 여기 오른쪽 밑에 분홍색 배경지 앞에 계신 분이 서련입니다 어 아 내가 딱 누가 먹었어요 아 어 영서야? 어 야 가 봐 킹님 나가 가자 저 나가라고요? 아 아 나가준다 제가 서련입니다 캐서리님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레디 하세요 호빵님 윤지님 윤지님 닉네임 뭐예요? 모르겠어 고! 고! 다 덤비세요 어 레드로 됐다 아 진짜요? 나 블루인데 레드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호빵님만 있으면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헐 박히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어 어 여깄다 여깄다 누구 있다 봤다 어디 어 여깄다 있다 간다 아 아 안 돼 아 왔다 아 무서워 손톱님이라고 비비 만났습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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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에 B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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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A 설 때 A 설 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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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요? 어이 없는데 B B B B B B B 아 뭐라고 B 뻥치지마 어디야 아 나 혼자 정지 마처럼 어디야 아 아 B B B B B잖아 B B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 아 아 눈시개 아 어 나 죽는다 아 아 어 어딨어 어딨어 없어 옥탄이 없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오우 대박 뭐 지키신가 와 대박 아 인정 아 정신없어 왜왜왜 어 꽃탄소 음 오우 토큰 유투루 와 서든어택 입니다 어 나 여기 싫어 아 아 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어 여기 누가 있어 어디세요 보라색 보라색 여기 여기 샤넬 아 아 누가 나 때려 아 샤넬이 우리팀이구나 얘 누구야 이 여자 누구야 아 샤빨 샤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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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해제해제해제 해제해제 고고고 아 제가 총질은 못하는데 칼질은 좀 합니다 아 그런가봐요 요리사 뭐하지 어 잘 안 제가 막을 싸웁니다 제가 막을 싸웁니다 여기 수고하세요 어 여기 누구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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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 여기가 어디에요 뭐라고하지 저 여깄어요 저는 여깄어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너 누구니 어 왔어 왔어 뒤에 뒤에 뒤에는 우리팀이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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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있어 짜장면 시키시오 저기요 어 삐살 삐살 삐삐살 어 여기있다 짜장면 벙 내가 산거에요 짜장면 거의 여섯그도 났습니다 둘이 싸요 둘 어 누구니 여기 발전 봤는데 발전 내가 손톱님 화이팅 손톱님 화이팅 지금 뭐하세요 죽었다 오오오오오 아 심장 떨려 자 유토르 철가방 다시 갑니다 제가 제가 막아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가 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진지구축 자 진지구축 자 여기도 막아버리겠습니다 진지구축 어 뭐야 철가방 3개밖에 못해? 장난해 지금? 와 이거 3개밖에 못해요 어 안돼 어디서 죽었어요 아직 안죽었어요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어우 나 총달고다뇌 하되 어 얘들아 숨었네 비비비비 삐살중 비비비비비 삐삐삐삐오 자 여기 발전복 봤다봤다봤다봤다 발전복 에이로 에이로 한놈 들어갔어요 여기 삐아排 삐 두명 summertime 아으이 씨 아으 아 누구 목소리가 울려 박히님 진짜 박히님 지금 빅 탈대로 갔어요 제가 너무 잘했나요? 아 진짜 박히님 감사함 헉 혼자 남았어 헐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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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탱고 탱고 화이팅 남자 남자의 대결 화이팅 화이팅 탱고 천천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탱고님 호빵님은 그렇게 저패십니까 탱고님 여자패는 남자입니다 아 심장떨려 탱고님의 심음 가다듣는거 들었어요? 끝나고 아 너무 심장떨려요 어 누가 숨었어 누가 숨었어 어 아 계속 뛴다 자 구물망 제가 쳤습니다 저는 뛰는 놈이라 엄청 빠릅니다 아 저분 너무 잘하시네 아 진짜 잘한다 아 발에 땀 차 왜 발에 땀이 차요? 운동화 신고 있나? 이분 숨었다 아 이 사람 너무 잘해 레드 우리 A 살 때 대박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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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한다 닭갈비 닭갈비라는 줄 아 아 힘들어 지하철에요 지하철 지하철요? 알겠습니다 지하철 진짜 못한다 아 이거 너무 심장 떨려서 아니면 우리 그거 할까요? 그 뭐지? 해적? 해적? 새로운 맵이에요 해봐요 해적? 이름이 그게 아닌데 지금 참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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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뭐지? 그 폭탄 해체? 아니 미안해요 내가 말을 왜 이리 있다고 하지? 그 천천히 설명해 보십시오 바다도 있고 아 아닌데 아닌데 해저지요?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머 나 강제 이동 왜왜왜 뭐야 잠시만 이거 이거? 아니 우리 지금 볼 수가 쫓겨났어 아니 내 방인데 왜 쫓겨나? 어 해양중개서 맞아 해양중개서 아 제가 잘 맞췄지 않습니까? 해적 이거는 이것도 똑같아요? AB 계산하철에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어 아무도 어차피 안 올 것 같다 그럼 한번 형 가려서 해보죠 고 고 3대3입니다 후 아 빨려 저희 다 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와 어디로 가는거지? 저만 왜 바다로 그거 물에 계속 있으면 사망합니다 어 어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아 뭐에요? 산에 헤드샵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맵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2명 다 죽이다 어디로 가야되지? 박희님이 살아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거 하고 32구역 단체로 한번 해볼래요? 아 32구역 너무 어려워 대박 그래서 몰려다니는 거지? 무슨 생존구역 24시간 나오는 거 아세요? 그게 뭐예요? 그것도 32구역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 죽었다 와 아이고 미션 성공 자 다시 가봅시다 3대4야 제가 있다 있으니까 바퀴 없는데? 아 여기 있다 어 뒤에 있다 어 나 총 맞았어 어 어? 샤넬이 앉아있네요 어떡하지? 헉! 왜왜왜 죽었어요 어 나 어떡해 어허허허허 그치 누나 앞에 가서 설치 설치 아니 그게 아니다 누가 어허허허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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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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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어으 자 1대1이다 펼치 펼치자 어 설대가 어딘지 몰라 어 app 그하피 설대에요 그하피 어 그 안에다가 자 설치 아 그거는 자살입니다 자 실수 아 아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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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어떡해 아 아 아 나 어떡해 아 방금 반승 나우성별 나 진짜 꽃단송님 별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죽었습니다 수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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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단송님 고수십니다 아 춤추고 있어 춤추고서 능욕합니다 어? 다시 어 우리도 별 들어왔어요 우와! 안돼 별 두개다 우리도 별 있다 총총총? 어? 아! 아 어떡하지? 아 총이 막 날라 우와! 수거 다녀! 아 침쳤어! 어 나 빠졌어! 어 나 갑자기 물이야! 나 어디야! 나 숨막혀! 난 뭐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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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할게요! 누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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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에 빠졌어! 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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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섭다! 진짜 무섭다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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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게임인가요? 에? 아! 아! 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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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퀸님! 아! 아! 야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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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가야겠어! 와! 여긴 또 어디예요! 바퀸님 신기한데 계시는데! 어디요? 물 속에 잠겨서 헤엄치고 계세요! 저도 물 속인데요... 물속에서 죽었어 언니는 왜 불러있어? 어? 얘 뭐야? 사람들 있는거 어 어떡해 슬퍼 춥겠다 거기 올라가세요 빨리 빨리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람들 시체 있는거 너무 리허하다 아아악 아아악 아아 이겼다 아 유투르네 3대3이다 보통 3킬 3대시라고 하는데 귀여웠습니다 안들리 어 안돼 안 죽을거야 랄랄랄라 아아 으흐흫 띠가 얼마 안남았다 아 제가 많이 맞췄나요 탱고님 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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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제 물속으로 안들어 가야지 아 아 깜짝이야 오 고수 대 고수 대결 아 졌네 아 내 샷발 수윤아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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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비 Cyber 헉 헉 헉 ranks 헉 헉 헉 헉 헉 헉 에이 헉 와.. 잘한다 잘한다 어.. 갑자기 머리 맞았어 아.. 아.. 어디요 어디야 아etesoni.. 하elsрен 여기 너무 무섭다 여기 진짜 무섭네 너무 떨려요 이거 하고 32구역 가요 그래서 몰려다녀야지 아 심장 토할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들어가요 오타쿠 인생님 저 여깄어요 아 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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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흥이 너무 잘해 흥 와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 저기 어무를 하시고요 박형님 어 좋아 오타쿠 인생님 네 오타쿠님 꿈꿀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? 오.. 잘한다 꽃한손님이 박히님 잘한대 고마워요? 아니.. 고맙대요 어.. 호빵님 혼자 남으셨네 호빵님! A 설 때 위에 있어요 왔다! 왔다! 위에서 쏘고 있어요! 위에 위에! 숨었어요 이 자식 숨었어요 거기 오른쪽에서 또 온다! 또 온다! 자 우리 32구역 떨려 LG 701님 저 피부 원래 좋습니다 우리 32구역 갑니다 자.. 자.. 어.. 어디갔지? 어.. 어.. 여깄다! 자 갑니다 오세요! 들어오세요! 오세요! 오세요! 저의 위치로 다들 와주세요 공맹입니까? 자.. 항복 표시를 하십시오 저 여기있어요 저 여기있어요 어.. 항복 보여! 다 여기있다! 항복 보려라! 여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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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! 여기 손톱님 중심으로! 여깄다! 저 여기있다! 손톱님 어디가요! 나 쫓아가고 있잖아 지금! 움직이셔! 여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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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! 여깄다! 언니 저 캐릭터 유튜브 옷이에요 서톱님 공돌이! 그게 왜 유튜브 옷이에요? 이거 유튜브 정기구독자 아 진짜요? 에! 다.. 나도 해야겠다 서든아택 그냥 거기 채널 들어감에 있어요 아 31만 빨리 와야되는데 응? 우리팀 뒤에서 누가 찌른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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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 지도를 봐주세요 T를 누르면 지도거든요 저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다 어딨어요 저 홀 제가 제일 멀 것 같은데 왼쪽 중간 왼쪽 중간? 이거 너세요? 이거 너에요? 항복해봐요 우리 만났어 우린 만났어 넌 안돼 죽이지마 도망오세요 망치들고 도망 왔다갔다 도망 왔다갔다 도망 항복 필요없어요 도망가 항복해도 안다니 도망가 항복항복 도망가 도망가 이리와 안되겠다 저 뒤에서 못갈적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그 뭐죠? 저희 있는대로 왼쪽으로 오세요 누구랑 얘기 저희 누구랑 얘기하세요? 어 손톱님 어 어떡하지? 이래놓고 저를 못봐요 뒤에서 아 얼른 만나야겠어 저희 어딨어요? 저 여기 저 아직 왼쪽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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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이 사람 끈질기게 너무 쳐져 나 따라와요 너 어딨는데 저기 저기 갖고 계셔요 너 저야? 아니 아니 저야는 뭐야 배..바퀸.. 너에요? 이거? 한국이 이거 저에요 응 따라와 뭐라고 반말했냐? 아! 아! 야 우리 몰려다니다가 뭐 먹지 못하는거 아닙니까? 그죠 좀 어느정도 먹으러서 둘 다 만나야죠 다시 여기 이제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어 호팡님 안돼 왜 왜 왜 왜 호팡님 그냥 죽여버리세요 저거 위에 누구세요 아! 박희님! 나 저기 2층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! 그니까 도망가 도망가. 죽어야 돼. 쏘면 안 돼요? 어 어떡해. 성아리만 아니라 못하네. 어떡해. 나 어떡해. 나 여기도 있어. 나 이거 너니? 아! 나 쏴! 아 씨!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아 무서워. 아 오빠님 사라진 것 같아요. 아 얘 누구세요? 너세요? 아니야 아니야. 저 아무도 없는데 제 옆에. 방패먹은 거 너 아니야? 나 망했어. 사방에 저기야. 나 큰일 났어. 어? 어? 어 그거 저 맞아요. 일로와 일로와. 어디? 일로와. 아 요 붙자. 요. 일로 일로. 따라와요. 따라와. 여기 있네. 발 앞에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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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봐요. 오른쪽. 오리 오리? 아. 아 탱구님 어딨어요? 저 처음에 죽었어요. 아아! 그럼 지금 2밖에 없어요? 저요? 아니 지금 호빵님 계세요? 네. 아 근데... 호빵님 어딨어요? 여기가... 네. 어... 여기 그 아파트 있는데 아닌가? 그... 어... 티 눌러봐요. 티. 근데 여기가 어디라 그래야 되지? 왼쪽 오른쪽? 중간! 중간이요. 중간? 하... 내려... 내려가야 돼. 어디로 내려가자. 저 여깄어요. 왼쪽. 왼쪽 위쪽. 아 여기가 아닌데. 바퀴 어딨어요? 저거 너에. 왼쪽 위에 창고. 어디로 모여요? 여기 여기 왼쪽 왼쪽. 최종은 A로 모여야 되는데. 왼쪽? 에이 에이. O로 모여야 되니까. 근데 아이템 좀 먹으면서 모아서 오세요. 냉정하다. 못 모으면 버린나요? 버림받습니다. 밖에 어딨어요?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... 그게 저일걸요? 어? 너에요 이거? 어... 이거 저요. 아닌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너... 아... 깜짝이야. 자 옆 창고 오십시오. 나도 오다. 같이 가. 어디 가? 같이 가. 거기 다 먹었습니다. 아휴... 수나 먹었다. 헥? 이거는 살아남는다는... 어? 안돼. 어 나 피가 얼마 없어요. 호빵님 살아남을 것 같으면 내 총이랑 다 줄게요. 와... 나 다... 갑자기 약을 먹었어. 어? 아 조심조심. 아 어떡해 어떡해. 어휴... 아... 으흐흐흑... 으흐흑... 어... 내...내... 화장품 다... 어? 어? 어! 아 저거 바키님인가? 하... 어? 아 저거 바키님인가? 어? 지금 한 열.. 열 명 남았나요? 열 명 남았다 바퀴 어딨어요? 저 A로 가는 중 저 딜이 지금.. 바퀴는 밑으로 내려가셨어 밑으로 내려가신 것 같은데 뒷.. 뒤에 뒤에 아 진짜 자기 혼자 가냐? 지금 아이템을 빨리 모아야 됩니다 냉정한.. 어 언니 그쪽 A쪽으로 가시면 만나실 거예요 제 닉네임이 냉정한 바퀴입니다 어! 어! 야! 망했어! 아 너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 만났잖아 도망 도망 아 어떡하지? 야 나 망한 것 같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보지도 않고 뭘 잘하고 있대 어? 저기 싸운다 어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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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 밖에 너 어딨어? 저 A로 왔습니다 A로 오세요 아 너 진짜 나쁘다 너 진짜 나 어린같이.. 와 바퀴님 벌써 옥상이시네 무슨.. 무슨 일 생기면은 누나 네가 안 왔잖아요 이러고 지 혼자 살놈이야 아 아닙니다 벌써 옥상이셔 언니도 빨리 A로 가요 아 나 길이 이상해 요 왼쪽으로 그냥 A로 가세요 어차피 옥상 아 여기가 아니다 저기 있을까봐 미리 와서 확인 중입니다 아 시끄러워요 나 보여요? 바퀴님? 안 시끄러워요 어 누나 잘하고 계시네 뒤에 누구 있나 봐주세요 아직 옥상엔 안 보다 어? A로 가는 한 분도 계신다 아 진짜요? 언니 근데 무조건 달리세요 왜야 알았어 달리세요 그냥 바퀴님한테 가시면 돼 바퀴님 나 보여요? 왜 왜 왜 바퀴님 낙사하는 줄? 낙사하는 줄 왜 왜 왜 어 나 안 올라가지는데? 못 올라가진다 이거 어떻게 해요? 컨트롤 점프 컨, 컨트롤 오오 뭐야 누구야 오 됐다 오 대박 어떻게 알았어요? 동생이 알렸어요 동생께 감사하다 바퀴님 어딨어요? 이거 너에요? 올라갔어요? 네 옥상에 바퀴 하나 저 사다리 올라간 거 너세요? 네 아 A에 해적옷 입은 한 분 더 계세요 모머링도 어 모머링 바퀴님 저에요! 바퀴 나에요! 어? 대박 대박 지금 누구 계신다 바퀴가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나 아니 바퀴 앞에 보이던 분은 바퀴님 맞는데 어 나 죽었다 어 나 죽었다 쟤 죽었다 아아 나 바퀴인 줄 알고 갔는데 걔가 나 죽였어요 한 분 더 계셨네 그 모머링가요 뭐 순화로 다 죽으신다 아 우리 캐릭터가 다 달라서 누군지 모르겠어 아아 나 바퀴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죽었어 아아 방송 종료해야겠다 우리 다 죽었어요? 다 죽었어요 네 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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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흑 으흐흵 분위기가 참 침울하네요 하MO 하plo Nikki Screen 까다보니 라니 아입 슬프다 печ 감사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만나요 에흐흐흐흐흐흐흐흵 왜요 아흐흐흐흐흫 הד 각자 또르르 또르르 다음에 봬요? 네 다음에 또 토큰 열게요? 네 네 여러분 너무 슬퍼요? 아 이게 아닌데 오늘의 게임은 실패입니다 아 근데 아 진짜 박희가 저를 데려가기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박희님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박희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저를 버릴 사람입니다 제가 박희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박희님은 저를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났는데 이렇게 저를 버리고 혼자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박희님 네 저는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빨리 지우고 가야지 또 편집을 해야죠 여러분 엔딩하고 마칠게요 저 오늘은 좀 슬프게 마무리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냉정해나 박희 뭡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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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